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사는지의 첫 번째 척도는 일단 외견상 배가 홀쭉하냐 불룩 나왔냐 일 겁니다. 배가 나왔다면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뭘 입어도 스타일이 살아나지도 않고 나이든티가 그냥 확 납니다. 그래서 젊게 사는 것을 넘어서 노화의 시계를 되돌려 회춘을 하기 위해서는 묵은 뱃살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묵은 뱃살을 사르르 녹이는데 걷기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만 걷기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될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 들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춘하고 싶으시다면,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근육 운동을 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육 운동을 병행해야 좋습니다. 해가 갈수록 근육이 빠져나가게 되니까요. 근육 운동으로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놔야 되는 거죠.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할 때 근육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올바른 순서이겠습니다. 그 이유를 뱃살을 빨리 빼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지방을 태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40분 이상 걸어야 그 다음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근육 운동을 먼저 하면, 근육 운동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먼저 소진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걷기를 시작하면, 걸을 때부터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금상첨화죠. 그리고 또 걷기 운동에 앞서 근육 운동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로는 걷기 운동을 하고 나면 땀도 나고, 피로감도 있고, 운동을 충분히 했다는 심리적 만족감도 있어서 근육 운동을 빼먹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꼭 걷기 전에 근육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건강학적, 심리적으로도 바른 운동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걷기 운동 전에 나이 들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이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운동, 첫 번째, 스쿼트입니다. 저는 근육 운동 중에 최고를 꼽자면, 스쿼트를 꼽겠습니다. 스쿼트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허벅지, 종아리, 허리 등을 강화시키는 종합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신비로운 것은 스쿼트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허벅지, 종아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뱃살도 빠지고 복근도 붙습니다. 스쿼트의 또 다른 장점이라면, 스테미너를 키워준다는 점이에요. 중장년에 들어서 성기능이 약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약 먹지 말고 스쿼트 하세요. 효과 만점입니다.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층간 소음도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짧은 시간 내에 효과 만점인 운동이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하실 때는 자세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다리를 굽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엉덩이가 무릎 아래보다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굽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려갔을 때 등 뒤, 허리 쪽이 팽팽하게 근육이 쫙 잡아주는 듯한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스쿼트 하실 때 이 세 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0개씩 끊어서 10번을 하거나, 20개씩 끊어서 5번을 하거나, 아니면 25개씩 끊어서 4번을 하거나, 매일 100개씩만 꾸준히 해보시자고요. 나이 들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운동, 두 번째, 플랭크입니다. 대표적인 코어 운동으로 꼽히는 플랭크는 몸속 깊은 곳의 근육까지 단련시켜줍니다. 하루 3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운동 효과가 아주 만점입니다. 플랭크는 흐트러진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자세를 바라잡아주고, 또 허리에서 느끼는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목과 등, 어깨, 쇄골, 척추, 허벅지 등 몸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척추에 무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할 때는 두 발을 모으고, 몸 전체가 수평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배가 아래로 처지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일하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운동이 플랭크고요. 매일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는 그 시간을 1초씩 늘려가는 목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운동, 그 중 마지막, 3번째, 팔굽혀펙입니다. 윗몸 일으키기와 함께 맨몸 운동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 팔굽혀펙이겠습니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는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하면서 목을 잡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목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면에서나 운동 효과면에서나 팔굽혀펙이가 명실상부한 맨몸 운동의 원탑입니다. 팔굽혀펙이는 전신에 많은 근육을 사용하는 복합운동입니다. 자기 몸무게의 약 70%를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팔굽혀펙이를 하면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스쿼트나 플랭크처럼 좁은 장소에서도 소음 없이 전신의 코어 근육을 균형감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팔굽혀펙이가 힘들어서 멀리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좀 더 편한 자세로 시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쿼트처럼 10개씩 끊어 10번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체력이 늘어가는 만큼 숫자를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총 100개씩만 해보자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나이 들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운동의 공통점은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운동이고 한두 근육만을 강화시키는 부분 운동이 아니라 전신에 걸쳐 주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복합운동입니다. 그리고 사고나 부상당할 위험성이 적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초보자도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운동이죠. 걷기 운동과 함께 평생을 매일같이 이 3가지 운동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한다면 그리고 걷기 운동에 앞서 꾸준히 한다면 건강도 지키고 몸매도 좋아지는 효과를 얻어서 회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걷기 운동과 함께 이 3가지 운동을 꾸준히 해서 인생 후반년을 청춘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멘